우리 드립핀들이 팀워크를 위해서 큰방 토크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, 큰방 토크? 큰방 토크가 뭐예요?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제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인데 뭔가 서운했던 일이나 잘한 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큰방 토크 주제가 보였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? 렉스 렉스? 아, 렉스 왜 왜 친구가 텐션이 워낙 좋은 친구인데 예를 들어 친해지는 과정이 있으면 아, 뭐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뭐 악수도 할 수 있고 뭐 포옹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 친구는 약간 형 사랑해요 아, 이런 느낌 아, 그런 스타일이어서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시는 거지? 아, 이해가 확 되네요 이걸 이해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큰방 토크로 다져진 드립핀의 단합력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좋습니다 드립핀 친구들 여기 보세요 찰칵 자, 여러분 문제 드릴게요 화면 잘 봐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, 지금 매소거 기가 막힙니다 언제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오уля RC 컴퍼버스 기가 막혀 위협들어 잠길 정도로 자 화면 받으세요 자 십소! 자 완성이 됐나요? 오케이 자, 여러분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, 음악 다시 주세요 너무 잘해요 자, 화면 보세요 자, 이거 어떡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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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여기 더 미션 또 미션 또 여기 중이야 나 여기 4 4 2 1 나한테 다리를 해 자, 파트 찰칵 찰칵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도와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route 내게 됐습니다 다 자 아빈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빈 보세요 안 돼 나의 눈썹에 맞나요 나의 눈썹에 맞나요 라이브 가위라이기 라이브 weg 내 옆에 너 밑에 하트 아니 안 돼요 누가 하트 날까? 2 1 1 자 자 5초 유지하겠습니다 자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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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악 다시 한 번 주세요 5 10 9 8 7 잠시만 잠시만 저런 올라가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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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4 4 4 야 여기 잘하요 5 잘해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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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노래 바로 주세요 들자 들자 찰칵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와 야 지금이 문제 아니었냐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자 화면 보세요 자 야 미세 들어 미세 들어 미세 들어 미세 들어 내가 맨 끝에 할게 나 여기 놓을게 6 8 7 6 5 4 3 2 1 3 2 1 성공 이거 이거 이게 어려웠죠 이거 아까 진짜 웃겼어요 왜냐면 저 사진이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모두 여성 7명 진짜 두근날 타겟지 또 센스있게 나머지 멤버들이 뒤에서 V까지 네 해준게 저는 이것도 성공 자 이번 거 보겠습니다 하트를 그리는 표정이 있었죠 어 위쪽에 포인트가 달라요 어 아 야 완벽하게 다르다 저기가 하트가 아니네 지금 그럼 끝 쪽에 좀 더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쉽지만 실패입니다 이거는 하트가 중요한 건데 하트를 못 만들었어요 맨 위에가 네 아쉬워요 다음 사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거 아 레전드죠 자 이거 레전드라고 판단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단이 없었어요 이곳에는 맞아요 근데 창욱이가 갑자기 와가지고 계단을 탁탁 만들고 이렇게 오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진짜 오 난 너무 센스쟁이로 오 이것도 성공 이건 대성공 자 마지막 사진이죠 천지창조 아 이게 첫 번째 포즈는 다 같이 들어 좀 덜 무거웠는데 민서가 아무리 가볍지만 저랑 렉스가 드니까 무겁더라고요 무거워요 살 빼겠습니다 아니요 저 게임은 저 게임은 둘 셋 안녕하세요 쥬피입니다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알림 설정까지 팩인스로 뛰어들어 잠길 정도로 깊이 구독